네, 저는 이렇게 신인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앨범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신 스타쉽 축구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올 한 해 정말 많이 사랑해주신 우리 다이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노래를 많이 듣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라이브 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